아침에 발기하면 지붕뚫과이킥 저기요 저기요 반면에 임대고추채그 계속할거야 내 고추는 여의붕 아 이제 그만하세요 여보세요 예 무반주로 한번 해봐요 아침에 발기하면 지붕뚫과이킥 저기요 저기요 반면에 임대고추채그 계속할거야 내 고추는 여의붕 아 이제 그만하세요 여보세요 예 무반주로 한번 해봐요 내 고추는 여의붕 내 고추는 여의붕 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일단 예선 통과시켜드릴게요 아 뭐야 이사람이거 스테이 펑티모가 아니라 펑티모님께서 입장을 하셨네요 여보세요 임다 고추의 크기 그냥 삼삼삼센치 임다 젖꼭지 길이 그냥 삼삼삼센치 임다의 빅파이가 먹고 싶은 날이야 임다 고추 그냥 삼센치야 오늘도 방송을 키면서 대회를 열어 십만원 뿌려 내가 받은 별풍선 없어 열정페이 맨날 십만원씩 빨려가지 방송 끄고 이불 덮어쓰며 십만원 털린걸 생각하며 이불 덮어쓰서서서 존나 고황도 쳤어 그러니 니 구독자수 없다 임다 구독자수는 그냥 삼삼삼삼명 이제 챙겨볼 사람 그냥 영영영영명 이제 니 구독자는 아무도 없다 임아 조심찾아라 임다 새끼야 시작하세요 멈춘 시간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길고 긴 여행을 갔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회의 뵙고 문제야 문제야 이불 도착 여행을 갔다 이불 도착 이етр 이불 도착